강한 한파 속에 올 한해도 마무리되어가고 있습니다. 새해 첫날인 내일 아침까지는 강추위가 이어지지만 낮부터는 추위가 점차 누그러지겠습니다. 내일 대부분 지역에서 맑은 날씨 속 해돋이를 감상할 수 있겠는데요. 가장 먼저 독도에서 7시 26분, 대구는 7시 36분에 새해 첫 붉은 해가 떠오르겠습니다. 낮부터는 전국에 구름 많겠고 대구와 경북 대부분 지역에 건조특보가 내려진 만큼 화재 예방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아침 기온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자세한 우리 지역 기온 보시면 서부 지역 예천의 아침 기온 영하 12도, 고령 영하 11도까지 떨어지겠고요. 중부 지역 봉화의 낮 기온 4도, 대구는 5도로 오늘보다 5도가량 높겠습니다. 동부 지역 역시 포항과 경주가 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일요일인 모레는 경북 서부 내륙에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까지 대구의 사랑의 온도는 91도입니다. 날씨였습니다.